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교육행정지 교육학 고득점 만점을 위해서 합격전략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교육학 구조도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교육학의 한 제가 교재 나누고는 11개 파트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21세기 시대적 상황에 관련해서 뭐로 가야 돼요? 교육행정 이런 것이 지원이 돼서 결국은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심리 방법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행정이에요 이게 어떤 밑둥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 파트가 그런데 이 부분을 최근에 출제 경향 5개년 이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시면요 레스 이스모 라고 해서 2015 개정교과정 연구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적은 걸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거다 이게 레스 이스모예요 그러니까 20%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게 80%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제 분석입니다 출제 분석이에요 자 볼까요? 이게 지금 출제 경향에 대한 표예요 이번 2022에 국가지 9급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9급에서 평균 나오는 개수 시험 1회당 나오는 개수도 여기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의 기초 파트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정의 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게 1.1개라는 거죠 이번에 국가직도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직에서나 국가직에서는 이게 두 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파트가 그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는 지금 국가직은 때때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철학 파트가 그런데 지방직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보통 한 개 정도 파트 이번 지방직도 나올 거예요 지금 국가직 얘기지만 그래서 지방직이 전에 보면 교육의 기초에도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죠 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다음에 사양교육사는 이게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최근에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국가직이 7급하고 9급이 지금 2020부터 이게 안 내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도 국가직 9급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방직은 사실상 재작년까지 냈다가 작년에 이거 안 나왔단 말이죠 올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양교육사가 철학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 관점은 교육 철학에 많이 있는데 사양교육사는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쭉 이어져 온 철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봤을 때는 사양교육사는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육사는 없대요 최근에 출제 빈도수가 좀 증가해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다가 갑자기 두 문제를 쭉 국가직 지방직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한국교육사가 어떻게 보면 서양교육사였던 비중을 많이 가져간 거다 우리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지금 국가직은 한 문제 나왔는데 보통은 두 문제 지방직은 대개 이 두 문제를 제작년만 한 문제 나왔고요 다 두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8 정도 돼요 만약에 지방직으로만 보면 1.8 정도 평균 개수가 나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도 여기서 보면 국가직이랑 합쳐서 1.6이지만 지방직만 따지면 1.8 정도 돼요 교육과정과 평가는 대동생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최근 5년 동안 경향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이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거의 7, 80%는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있는 이잡듯이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잡듯이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전부를 외울 수가 없어요 암기라는 것은 말이죠 이해를 연재로 한 논리적인 어떤 머리의 이해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집어넣이지 암기라는 건 무선적이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집어넣는 것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중요하고 그 이론이 우리 현실 실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 그랬을 때 이 전체 표를 보고 그걸 하나하나 나중에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비중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안에 첨삭이 들어가서 어떤 파트에 뭐가 나오는지 파악하면 돼요 뒤에 보시면 교육사회학이 비중이 높죠 이게 지방제익 같은 경우 보통 세 문제까지 최근에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법 관련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복잡하게 학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교육사회학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해 철학에서 학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사회학에 보면 기능론 갈등론의 여러 이론들이 있고 그 안에 삭자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나중에 신교육사회학의 관점도 그렇고요 또는 학력상승이론, 학력격차이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학자들로 결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 2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여기가 3까지도 봐야 돼요 최근 추세로 보면은 그다음에 교육심리학은 거의 3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4개, 5개까지 막 나와요 국가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방직은 보통 대개 보면은 2 또는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육심리학은 우리가 인간발달이론, 인지발달이론하고 특히 학습이론 영역, 이 두 개 파트에서 나와요 우리가 기억이니 망각이니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은 우리가 보지 말자고요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교수학습은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교수학습은 원래 교사들이 사실상은 자기들이 현장에 적용하는 건데도 행정직에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행정직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가 빠진 듯이 빠진 적이 있어요 지방직에서는 왜냐하면 필요 없지 않는가 빠진 적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경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싹 사라졌다가 어느 때 확 나와 교수학습은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도 학자 하나, 가네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위에 사회학 같은 경우는 부르디에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형교육사 쪽에 코비니우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감각적 실학적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쏠리는 그런 이론, 학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주의 상담은 여기 또 이가 빠진 듯이 왜냐하면 이쪽 파트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누가 담당하냐면 상담 교사가 따로 있어요 전문 상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임용에 있어서 출제 안 나온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교육행정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방직은 여기 신기하게 또 필이래 국가직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방직은 또 필이래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직 보면 프로이트했던 정신분석학 이것도 상담 이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력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 심력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속하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심력이 하나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원래 연동된 파트입니다 심력과 교사학습 생활지도는 거의 연동된 파트예요 이 파트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직은 거의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교육행정학 여기는 최근에 다섯 개 최하 다섯 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령도 있거든요 교육행정법도 있잖아요 그 안에 지방자치법부터 해서 학교 회계에 관한 거 재정법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공무원에 대한 규정들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임용 또는 우리가 인사 용어들 이런 것들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론이 많죠 이론 많은데 지도성이론, 장학이론 이런 건 파트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법령을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법령도 아주 어려운 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뒤에 보실까요 이게 최근에 왔던 출제 경향을 이번 2022년 9급까지 포함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8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비중이 높아야 돼요 이 파트하고 이 파트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이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비중이 상당히 낮죠 여기가 그래서 그 대신 여기 교육과정평가는 1.8 정도 만약에 지방직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봐야 되고 국가직은 이거 그대로 보셔도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셨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봐야 될까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는 9급 나온 거 이제 저 한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 파트에서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에 대한 차이 변별 그다음에 분석 교육 철학 이게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보통 항전주의, 본질주의, 국가직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지방직은 실존주의를 좀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게 약간 시험마다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게 그다음에 여기 고구려 경당도 잘 안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자보충교제는 예전에도 이 9편은 출제가 됐던 겁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도 이게 지방직에서도 좋아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평가 도구 특히 이 교육평가의 평가 도구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 평가에 대한 유형이라고 알고 있지만 해석 관점 그래서 중거, 규준, 성장, 능력 관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단골손님이에요 얘들은 단골손님이에요 단골손님 이거 단골손님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사회학도 교육의 사회적 기능 이거 단골손님이에요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내기도 했어요 이게 상식적인 건데 이거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이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의 학점인정대사 이거는 법령인데도 법이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중등학교 어떤 졸업자격 그러면 학점인정대사이냐 아니죠 거기 상식적으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이게 법규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관련한 학점인정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학습계좌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게 사회학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심리학에서 행동주의학습 이건 단골손님이었죠 이거 의외로 고전적 조건하고 조작적 조건하는데 이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도라의 관찰학습이론 사회인지학습이론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단골이에요 그다음에 유러닝 그다음에 모바일 앱러닝 이런 것들 유비커터스, 모바일 그다음에 우리가 풀립러닝 또는 브랜디드 러닝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협동학습의 원리 이것도 상식적인 견해인데요 이게 이질적 집단이냐 동질적 집단이냐 이런 것들 협동학습 구성할 때 그다음에 프로이트 이게 생활주의 상담으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는데 원래는 이쪽에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부적학에서 얘기했던 초자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원래는 아까 표에서는 여기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상담 그래도 공부 안 할까 봐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성,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학적 관리원 아, 보비트의 이 얘기 제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제가 이것만 사실상은 문제라든가 안 가르친 거에요 시대고 나머지는 문제 똑같이 만든 것도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거의 강의만 잘 들으면 최소한 4개월 한 두 번 순환만 해도 7, 8시험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매번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파트마다 어떤 사람 두 개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음을 지내는데 두 개 틀렸다니까 90점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난이도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보통 3순환 세 번 반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학교풍토, 학교 예산 편성 이런 것들 법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쩌다 하나하나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도 받는데 우리가 보면 자기 수고가 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포섭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섭이라는 게 내가 포섭하는 거예요 간첩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서 출제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실 이렇게 표로 봤지만 이걸 갖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표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의 기초 파트 그러면 뒤에 보면 한국교육사 이런 걸 분석을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표로 만들어서 드리긴 해요 교재도 앞에 이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체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한국교육사 그러면 뒤에 보면 교육행정 파트 뭐가 나왔는지 이거를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별로 해야지 내가 공부할 때 목차에 따라서 공부하지 연도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 분석할 때는 파트별로 해서 법도 뭐가 나왔는지 교육기본법 안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뒤에 보면 또 다른 법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통도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 주실 게 뭐냐라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나왔는지를 어디서 출제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도 중요도 덜 중요한 거 중요한 거를 잘 위기적으로 이걸 위계라고 그래요 중요도를 잘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먼저 출제된 개념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선행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것들 지역적으로 뭐가 혹시 다른 시험에서 나올 때 그걸 같이 포괄할 수 있거든요 포섭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계적인 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일어로 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돼요 밝힌 다음에 빈출 즉 빈도수 어느 게 많이 나왔는지 이거를 그리고 인접한 내용 만약에 빈출한 내용 우선 개념 알았잖아요 그러면 인접한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면 일단 반 이상 반이 뭐야 반 이상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출됐던 주제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인접한 내용을 보면 거의 100% 대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모의고사라든가 또 문제풀이 또 유약강의 이런 것들을 잘 따랐을 때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습득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습득하지만 이 부분에서 멈춰요 멈춰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달아야 돼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두 달 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달 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 내용들을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학습해야 돼요 이 파트를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키워드를 정확히 학습하면 시험 문제 거의 그걸 그대로 제시문 또는 선택지에 써먹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잘 좀 보시면 우리가 1월부터 두 달 순환은 매 그 두 달 과정마다 기본 과정이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틈에 들어오셔도 기본 과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에듀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령 기본 과정을 들었다 가령 이번에 5, 6월이다 그러면 내가 6월 시험이지만 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6월이든지 또는 7월에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 과정 두 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가령 6월 중순에 왔다 그러면 8월 중순까지 들어오면 딱 한 세트가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뭐냐면 각 파트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 그리고 기출됐던 부분 이력들 그리고 어떻게 제시문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보통 1주 2주마다 말이죠 기출문제도 같이 조금씩 봐요 기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이론이 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나왔는가 유용성을 알면 말이죠 머릿속에서 금방 숙지가 돼요 우리가 아무 이해 없이 그냥 무선적으로 암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육학 공부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쓰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교육청에 근무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고 어떻게 써먹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 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은 기초 개념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쉽고 오히려 잘 외워져 내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외우려면 우리가 계속 암송해야 돼요 반복, 무한 반복해서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빈 공책에다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론을 설명할 때 어떤 학자 또는 이론의 명칭 그다음에 주요 개념 그런데 주요 개념이 출제됐을 때 뭐가 출제됐는지 주요 개념으로 교제가 구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야 거기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피드백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하려도 머릿속에 남게 돼 있어요 구조상 기본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기본 과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5월달에 내가 한다 그러면 기출분석 과정이죠 기출분석 기출분석을 직접 보는 거야 보는 거죠 그리고 기출분석을 통해서 이 이론 기본 과정이 정착되는 거예요 정착되는 거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건 뭐냐면 가령 고득점 심화반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유학미 모의고사반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미리 촬영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순서는 고정된 거 아니야 이게 강의일정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5월달 이때 강의하는 게 유학 강의하고 금요일날 오전에 그다음에 또 단원별 모의고사 보는 게 있어요 그게 토요일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슈랑도 있는 게 있고 쌍방향으로 지방에 어드 학원에 있던 애들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녹화돼서도 이것도 남겨요 녹화돼서 녹화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본 과정 들으면서도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부라는 건 말이죠 삶의 유용성이 없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외운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교육이 기초에 있다 철학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참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들 또는 그 경험을 해본직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와 같이 운동해 줘요 그리고 문제도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재미있어지고 또 어떤 건 가치 있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남기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수업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금요일날 기출분석 해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의 개념에 교육학의 개념도 하고 기출문제 보기하고 그다음에 분석 해설해 주고 이런 요약을 같이 해줘요 한 무리 안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쪽에 토요일날 연합별 기초이론정리다 만약에 한다 기본 과정도 이렇게 한다 교육학의 무엇이 괴로인지 그래서 개념 성립조건 교육의 정의와 목적 이렇게 나가죠 이건 교재에 있는 진도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과정 지금 오후 강의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전 강의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저렇게 해서 기출문제 보기 그 안에서 이론을 다시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내가 오후에 기본 강의 들었는데 나중에 오전에 어떤 금요일 토요일날 강의 들었는데 거기에서 기출분석 강의에서 보니까 이론을 다시 파트별로 요약을 정리해 주는구나 그래서 세 번 삼순한 피드백 하잖아요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80점은 그냥 쉽게 넘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고득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95, 100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수업시간에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이걸 몰아치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라는 게 일정한 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한 이틀 쉬었다가 강의를 한꺼번에 하루에 종일 듣는다 공부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하게 단 몇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뇌라는 것도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광의 주제 또는 어떤 세부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본 과정도 매번 나갈 때마다 그 오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달라져요 이것도 달라져요 이거는 녹화를 하나만 해놓고 이제 계속 실강으로 계속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이 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끝나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 가령 여기서 벌었을 때 기출분석 강의로 갔다 그러면 기출분석 강의로 가는 거예요 다 가다가 좀 더 쉬었다 다른 행정법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에 대한 된다 그러면 좀 오전은 쉬어도 되거든요 아니면 오후을 아니요 기본 과정은 끝났으니까 오후을 다른 한국사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계획을 짜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육학은 이 중에서 하나로 기본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 언제 시점에서 이걸 수강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와서 듣고 그다음에 그전에 녹화됐던 걸 이걸 듣던 거 아니면 그때 당시 시작되는 것을 들으면서 녹화된 걸 동시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 계획만 잘 짜서 그걸 두 달 동안 참고 한 번 돌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코스 단계로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순안만 일단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교육학은 다른 파트보다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20년 이상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고득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에듀윌 합격 시스템 우리가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과정부터 해서 전 코스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문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듀윌 에듀윌 감사합니다